아 저걸 평타로 깨우지 말고 스킬로 깨울 거 그랬네? 왜케 게임 조용하지? 먹고! 죽으세요 괜찮습니다 니신이 오지 않을까? 궁금한게 있는데 아 맞죠 여러분들? 저의 죽음을 보고 왔었습니다 한대만 더 한대만 더!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저희 Q가 버프가 됐다구요? 오히려? 죽으시는 대조분? 좋아 세탁기 시간 펼쳐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게임이라는 거는 이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씨 이치 이뻐하지 말자 하하 굿 우왕 모시고 어마? 쒸 너무 쎄 이 리신 저 리신 너무 쎄 근데 뭔가 진짜 제가 장난처럼 한 것 같은 느낌 대로 보이시면은 뭐 할 말은 없지만 리신 정글 좋은 거 아 리신이란다 조이 정글 좋은 거 같애 아 맞다 조이 정글 너무 좋은 거 같애 어 저기 뭐가 많은데 뭐랑 썼구나 베인은 흥적 할 수 있어 살려고 별지랄을 다했구만 어 전멸 쓰고 기기 쓰고 뭐랑 쓰고 오예 빡빡이 빡빡이 빡빡 맞았죠? 어 요모 호호호 미디 빌자 가게 머리 많이 자랐더라 이제 오늘 보니까 오늘 보니까 확실히 많이 자란게 느껴졌어 지스타 기간 동안 확 자랐더라 뭔가 나리가 나리가 갈수록 자라는게 뭐야 둘리머리는 근데 되게 한결같애 화땅이 흐으으으으응 타겟팅 싫어 우리 시청자들 흐흐흐흐흐 타겟팅 지랄해하고 변명해봐 빨리 아아 정말 정말 막아주지 아이고 이거 난리났다 이거 내가 피한건가? 내가 피한건가 우리 편에 안맞아준건가? 이게 아아 정말 맞았죠? 잠깐 아아 레겔 레겔 모티제이 하하하 잘가세에엣 나이스 집을 집 막으러 가야될거같은데 백도 또 하려하는데 제가 디펜스할게요 이번에 뭐야 또 니들 가자 요금 막았다 죽었 잘해 그렇지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 졸라 재밌어 졸라 투머치 데미잖아 쟤네 뭐 백토어만 하네 마스터이냐 너 따 따 따 따 따 어이 잠깐만 하하하하하하 맞았냐? 맞았다 안 맞았다 작불 밀드 이제 남아놀이라는게 보이죠? 쟤 남아놀이라는게 보이죠? 살려~~ 사람!! 실패 어 이렇게 죽는거 좋지 않은데? 감사합니다 새.. 데브.. 쌤 데브 쌤 데브 쌤 삼인지 쌤인지 데브 쌤인지 삼인지 매번 큰 도네이션 고맙습니다 정말 끝났다 일단 조냐 어 졌다 딴스런 조금 5대4였는데 5대4였는데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졌지만 이겼다 고마워요